오늘은 오리 고기를 넣어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 거에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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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간장 소금 매운 요리를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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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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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고추 고춧가루 이정도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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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잘 먹었습니다. 소스랑 오류고기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소스랑 오류고기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소스랑 오류고기랑 같이 먹어요. 소스랑 오류고기랑 같이 먹어요. 지금은 6시 19분이고 오늘 저녁은 이거 고등어 구워 먹을 거예요. 여기 고등어 구워 왔고 이거는 엄마표 고구마순 나물이랑 볶은 김치예요. 이렇게 해서 밥이랑 먹으려고요. 고구마순 빈은 김치 그거 안 했는데.. 소스랑 오류고기랑 같이 먹었고요. 소스랑 오류고기랑 같이 먹었어요. 소스찹오륵 소스랑 오류고기랑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남은 두부 텐더랑 메밀면으로 샐러드 해가지고 먹을 거에요. 액프로 부어 올게요. 양파 파 딸기 어묵 유지 소금 고춧가루 수박 버터를 넣는 것에 넣어주세요 사절까지 넣어주세요 후회해서 구워줄게요 2분정도 고정 고춧가루 진짜 기름조어 봤어 괜찮아요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물 같네 오늘 저녁은 매콤 오리김밥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맛있게 미진 ㅋㅋㅋ 빵 11개 步 황 Sunny 찹쌀 fragr 생크림 영어리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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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계란 계란 젓가락 고춧가루 맵다 마늘 마늘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엔 부추 소금 고추 소금 소금 소고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우리 산책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했고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자 짜잔 아 아 아 청양고추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 이거 편의점에서 원플러스원 해가지고 두 개 샀어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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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짠! 짠! 지금 12시 55분이고 오늘은 언니네 집에 가서 버플이 맡기고 카페 가서 영상 편집 좀 하고 오려고요. 이번 주에 약속이 주말에 있어가지고 편집을 끝내려면 오늘은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나가서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나갔다가 올게요. 안녕! 일단 오늘 아침엔 치즈돈까스 샐러드 먹을 거예요. 먹으러 갑니다. 치즈돈까스 샐러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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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리카 사과 사과 자막 조금만 고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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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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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1시 32분이고 오늘은 오전부터 영상편집도 다 끝내놔서 언니 집에 가서 언니랑 밥풀이랑 좀 놀다가 집에 오려고 합니다 안녕 밥풀아 너 거기서 뭐하니? 절대 없지 그리고 또 같이 사먹고 말도 안 돼 셀리포세븐이야 다녀왔습니다 이 반대쪽 먹어? 저 오늘 언니 집에서 언니가 나물반찬이랑 밥이랑 제육볶음 해줘서 언니 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 아까 밥을 진짜 일찍 먹었어요 4시 반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요리를 해서 먹을 정도의 배고픔은 아닌데 살짝 허기지려고 해서 요거 복숭아 하나 먹고 아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오늘은 팽이버섯 덮밥을 해먹을 거예요 짠 오늘은 팽이버섯 덮밥을 해먹을 거예요 팽이버섯 덮밥을 해먹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노르침에 이렇게 패이중을 먹은 게다가 스크롤크림 설탕 간장 고추 간장 고추 고춧가루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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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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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당근을 가능한거 같아요. 여름 색상을 만들어 먹으면 좋음. 날...알아요? 날...몰라? 아니, 예전에 갔는 건 안 먹습니까? 형 느낌이 너무 길게 하시니깐 그렇죠! 오늘은 미니면으로 김밥 만들 거예요. 그리고 라면보기 쌀가루를 소금 에다 스파이 수분 수분 튀김 양파 비트 딸기 김밥 고추냉 이마도 야채 고추냉 간장 마늘 고추냉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육수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더 맛있어요 페퍼릿 고춧가루 엄청내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너 검사도 치조등하고 눈곱질망점?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